아 씨 글타 로그인 서버 터졌다고요? 에이 설마 아니 어? 로그인 안 돼? 첫 방송은 포어로 시작합시다 근데 포어도 재밌어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부가티 타주세요 아 쟤 부가티를 꺼낼 때가 됐군요 여깄네 부가티 디보 한국 경찰 에디션 드립트 드립트 지금 드립트 튜닝되어있네 이거 잠깐 바꿀게요 여기에서 블링크님 이분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이분의 튜닝을 받아보겠습니다 S1 후륜 구입을 클릭 어? 이분 뭐야 지금 들어오신 분 이거 못참지 자동차 운전 학원 트럭을 가져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육중 645-4420 현대 이거 포턴가 설마? 아 이거 도색을 넣은거죠 이렇게 이번엔 1등 가능하지? 출발 스타트 잠깐만 이 튜닝이 왜이래 잠깐만 튜닝이 왜이러지 기부타신가 자 출발 가시고 도시고 찍어주시고 어어 어라라? 어라라 이거 너무 미끄러지는데 웨잇? 찰지구나? 자기 순위도 못찍기는 허접? 어? 아 이거 뭐야 드립트 튜닝 포어 같은 경우는 레이스용 튜닝이랑 드립트 튜닝이 따로 있거든요 저는 지금 드립트 튜닝을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이거 아아아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어라 원래 이래 이거?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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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마지막 해줘야지 도라 아잇 아잇 정말 킹받는 노래네요 뭐였지? 아니 그 와중에 이 찰지구나 멘트 몇번 뜨는거야 진짜 킹받네 이거 뭐가 찰져? 어? 죽을 맛인데 자 1등은 바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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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 더해 코넥세그 꺼내야겠다 안되겠다 CCGT를 타고서 여러분들에게 패배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잠깐 멤버 아! 전원 사람이야? 컴퓨터 없어? 컴퓨터 없으면 나 뻘찔 것 같은데? 자 준비 간다 진짜로 진짜로 간다 진짜로 아 이 버스 아니 이펙트는 이 버스 여기도 버스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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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코스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지키림 튀겼어 헤브리님 튀겼어? 엥? 이게 총 8명이었어요 두 명이 튕기고 그 중에 3등이다 이건 상위권입니다 여기까지 와 꼴등 안 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3등 8명 중에 3등 2024년 신형 머스탱이랑 포드 F150 공짜로 주는데 봐셨어요? 어? 뭘 공짜로 준다고요? 지금? 포드 머스탱 포드 F150 랩터 아 이거구나? 오케이 이거야 머스탱 GT 2024년 5000cc에다가 출력이 486마력 이거 한번 타보죠 그러면은 자 이것이 바로 무스탕 보시면은 그릴이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다가 라이트를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깨끗해진 모습이네요 신형은 너무 까리한데? 그리고 자동차 튜닝을 받은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받아볼게요 트랙 S2997 샹문은 리무진 이거를 일단은 빨리 끝내보고 자 출발 이체 들어간다 오 빨라 뭐야 머스탱 속도가 진짜 빨라 이거 와 진짜 빠르다 이게 지금 튜닝이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차 자체가 지금 속도가 정말 말도 안됩니다 이거 완전 전기차 이거 의소리 아니 이거 계속 한 것 같은데 은etry 되게 빨라 수가 있나요? 이거? 제가 지금 300킬로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бр e크 오마이건 아잇 아잇 kap 가자 안돼에이 ignor 이 진입 이진입 대형사고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근데 이거는 아니 시판 시판 어딨어 시판 시판 나오라 해 어? 아니 이건 좀 4등 4등도 잘한거에요 여러분들 미션커프리트 1등은 9798님 포드 머스탱 S5 자 그렇다면 표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